안녕하세요. 바디114, 핏114입니다. 일상생활에서 지쳐있는 회원님을 위한 셀프 마사지로 활력있는 일상을 기원합니다. 매일 보내드리는 동영상 설명을 잘 보시고 따라해주시면서 불편하신 부분이 편해질 때까지 최대한 반복합니다.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통증의 정도에 따라 기본 등급과 심화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회원님의 선택으로 효과적인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목전면 귀 뒤에서 수골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한 손에 1, 2, 3, 4, 5지로 목백근을 누르며 돌리고 내려갑니다. 종료 후 반대 손으로 실시합니다. 목전면 귀 뒤에서 수골 방향으로 비스듬게 한 손에 1, 2, 3, 4, 5지로 입력합니다. 목백근을 누르며 돌리고 내려갑니다. 종료 후 반대 손으로 실시합니다. 목성용과 여성용으로 비스듬게 한 손으로 쓰시는 것을 도와주시합니다. 목적의 자리에 1, 2, 3, 4지로 입력합니다. 와우, 따라하느라 힘드셨죠? 노력하신 만큼 회원님의 불편하신 부분이 개선되어 컨디션이 좋아집니다. 평소에 스트레칭과 운동 그리고 다이어트를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 큽니다. 파이팅! 가이팅! igmu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